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봉님 할머니 집에 와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 넘버원이었습니다. 두 시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는 이 전설적인 떡볶이집에 여러분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떡볶이 하나로 전세계를 평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오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주얼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집. 떡볶이의 원조인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소스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멸치 고춧가루 과심 고춧가루 고춧가루 썰ých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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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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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멸깁니다 고추장 후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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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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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짱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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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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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군요 오늘의 음식 한줄평 네 무조건 오세요 맛으로 입으로 네 맛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빵 맛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에 물러가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신당동 떡볶이 만세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 만세 오늘은 여기까지